최근 IT 업계의 연봉이 높아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등의 앞글자를 딴 네카라쿠베란 신조업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이 회사들에 입사하려고 문과생들까지 IT 개발자 취업준비에 나서면서 관련 학원이 인기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카라쿠베라는 신조업까지 생긴 잘나가는 IT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학원에서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IT 개발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액 무료로 가르쳐주되 취업하면 연봉의 1%만 기부하면 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자 수강생 15명 모집에 4천 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지원자 64%는 전산 프로그램을 전산 전산 프로그램을 다뤄본 적도 없는 문과 출신 비전공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 취업문은 좁아진 반면 비대면 호황을 맞은 IT 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자 그 간극을 메우려는 학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IT 기업들이 부족한 개발 인력을 놓고 뺏고 뺏기는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연봉 인상 도미노는 물론 신입 개발자에게 1억 원의 스톡 옵션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 문과생들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건데 현실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과정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신빌이자입니다. ,'s요일이 국 вод의원, 국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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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